요즘 거래에 입문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데요. 거래 입문자들이 흔히 하는 실수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수수료를 신경 쓰지 않고 거래한다는 건데요. 문제는 고수라 하더라도 수수료 문제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많은 분이 수수료 문제로 추천인 코드를 사용하곤 하는데요. 여기에 숨어있는 함정을 알아차리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난관에도 해결책은 있기 마련인데요. 오늘은 낮은 시장가 수수료와 높은 페이백을 자랑하는 수수료 전문 플랫폼 위프의 혜택들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거래 수수료가 생각보다 큰 금액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모든 거래는 체결할 때 생각보다 큰 금액의 수수료가 지불되는데요. 수수료의 대부분이 레퍼럴 코드를 보유한 인플루언서들에게 지급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위프에서는 거래 수수료를 여러분께 페이백으로 제공하는데요. 누적 환급액 300억을 자랑하는 위프와 함께하고 최대 99%의 수수료 절감 혜택을 누리시는 건 어떤가요? 위프에서 수수료 혜택을 누리는 방법은 간단한데요. 제가 여러분들의 편의를 위해 고정 댓글에 위프 홈페이지 링크를 올려주었는데요. 메인 페이지 상단의 전체 거래소 항목을 선택하시고 조금 내리시면 바이낸스와 바이비트, 비트갯, 호비오 등등 여러 거래소를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하실 거래소 바로가기를 누르고 해당 거래소 지갑 생성 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여기서 경험 있는 트레이더 분이라면 KYC 문제가 생기실 수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우측 하단의 위프 고객센터에 문의하시면 빠르게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메인 페이지 우측 상단의 로그인 및 회원가입에서 회원가입을 진행하시면 되는데요. 회원가입을 마치고 로그인을 진행하셨다면 마이페이지에 접속하실 수 있는데 마이페이지에서 UID와 지갑 주소를 등록해주시면 끝입니다. 그러면 다음에 거래하실 때 마이페이지에서 매일 페이백을 환급받으실 수 있는데요. 거래 수수료 할인과 높은 페이백 혜택을 모두 가진 위프, 놓쳐선 안 되겠죠. 실제로 평균 38초마다 한 명씩 수수료 환급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도 빨리 위프에 가입하셔서 혜택을 받아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친구 한 명을 초대할 때마다 지급되는 보너스도 있다고 하니 주변에 널리 알리면 더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